안녕하세요 잔악관계입니다. 저의 보무처코 신경쓰 환영합니다. 오늘만으로 보면요. 바로 프리파라 상당히 다양하게 파는 곳입니다.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? 프리파라 자 프리파라 캐릭터들이 있는데요. 트윙클 리본과 디아라모드도 있고요. 데뷔세트도 있어요. 코디세트도 있네요. 여기는 애니메이션이 흘러나오고 있어요. 우와 멋있더라 환상적이에요. 자 여기는 로제트 메이커도 있고요. 메이커 리피도 있고 올 브랜드 DS도 있습니다. 뷰티박스도 있고 타퍼 세트도 있네요. 여기는 트렁크 뷰티메이커입니다. 좋구요. 여기는 귀엽게 프리파라 캐릭터들이 있네요. 자 여기 프리파라 캐릭터들이 더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. 프리즌 스톤, 베톤 키드 스피스톤 세트 레인보우 앤 갤럭시 밀피 컬렉션도 있고요. 코디세트도 있어요. 카르도 코디세트 로제트 메이커 홀리클릭도 있네요. 자 이것이 어디냐면요. 바로 롯데마트 수원 건선점이에요. 필요하신 분? 이것으로 오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 빠이빠이